자 우리가 이제 최신 아이폰에 보면은 비디오를 촬영할 때 HDR 비디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돌비 비전을 포함하는 10비트 고명함 대비 비디오다 해서 좀 특수하게 사진을 고화질로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폰 12부터 채택이 된 건데 이걸로 찍으면은 기존의 영상들은 8비트를 지원하지만 이거는 10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색상수도 좋고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비디오를 찍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찍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찍은 비디오를 보거나 편집하려고 하면 HDR 비디오를 지원하는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HDR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HDR을 지원하고 재생하는 프로그램도 HDR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HDR 지원하는 걸 쓴다 하더라도 이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이 HDR 비디오를 돌려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샵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있는 화면을 보게 되면 잠깐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이쪽에다 올려놨는데 지금 이게 4K로 돼 있어서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시켜 보게 되면은 이 색감이 조금은 좀 밝게 물이 빠진 듯하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지 간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요. 근데 이쪽에 다른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거는 HDR 비디오를 끄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찍은 건데 이쪽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물이 빠진 듯한 느낌이 나고 이거는 선명하게 푸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쪽에 제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이쪽은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이쪽은 선명하게 나오죠. 이쪽이 HDR 비디오라서 이게 더 좋은 비디오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폰 자체에서 편집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폰 자체에서도 그것도 편집하는 앱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애플 제품에서 이거를 보거나 이거를 편집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윈도우즈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오게 되면 이 HDR을 처리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색이 더 바래져서 더 밝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편집 용도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비디오를 녹화할 때에는 HDR 기능을 끄고 하거나 아니면은 HDR을 켜서 하더라도 그 iMovie 같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SDR로 HDR이 아닌 일반 비디오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불러오기도 해야 되는데 또 가끔 보다 보면은 처음부터 나는 이런 줄 모르고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사후에 PC로 다 옮겨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수정을 하고 싶다면 또 전용 애플리켓을 써야 돼요. 뭐 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HDR 형태를 지원하는 그 좋은 편집 프로그램들을 써야 되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샷컷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샷컷에서는 이런 HDR 비디오를 이렇게 SDR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자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동영상이 HDR 동영상이에요. 보기에는 이쁘진 않지만. 자 이거를 이런 형태의 SDR로 전환하고 싶다면 일단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HDR로 찍힌 영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퍼티라는 부분을 눌러요. 여기 이게 이 비디오의 속성 창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쪽에 컨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컨버트트 에디트 프렌드리 에디트 친화적인 형태로 변환시켜 준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어드밴스트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메뉴가 좀 펼쳐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컨버트트 BT 709 칼라 스페이스 이게 일반적인 SDR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 기능이 지금 켜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 비디오가 HDR인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켜줍니다. 만약에 이게 HDR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HDR이 아니었죠. 자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버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켜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HDR인 경우에만 이걸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BT 709 칼라 스페이스로 변환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HDR을 누르고 이 동영상을 누르고 이 동영상을 일단 놔두고요.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양쪽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게 전환되어 있는데 왼쪽이 아래에 있는 이 비디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이거를 컨버터 누르게 되면 어드밴스트 누르고 이 창을 매번 여기 눌러서 어드밴스트 누르려고 이 메뉴를 누르는 건데 이거를 또 다시 또 누르는 게 귀찮으면은 여기를 켜 놓으면 돼요. 킵 어드밴스트 오픈을 해 놓으면 이렇게 오픈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계속 열려요. 이 창이 자동으로. 뭐 그 자그만한 차이점이 있고 일단 이 컨버트 2라고 하는 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름은 이렇게 자기가 지정을 해 줘요. 원래 이름에다가 컨버티드 MP4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른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정하는 위치만 정해주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이 파일 사이즈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100%까지 기다려 봅니다. 변경이 됩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색감이 아까하고 좀 다르게 바뀌었죠.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게 되면 보면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예 처음에 찍을 때부터 HDR을 끄고 SDR 모드로 찍은 것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HDR 모드로 찍은 거를 이 샷컷에서 변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색감이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아까 처음 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한번 제가 그렇게 만들어 보죠. 자 이쪽은 바뀐 거잖아요. 이거를 피해서 이쪽에다가 더 추가를 하고 컨버티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을 이쪽에다가 얹어서 이런 제가 소리를 없애 보겠습니다.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필터를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약간 끌어줘 보죠. 이쪽으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0으로 하고 이거를 96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절반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원본이었고 이거는 바뀐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HDR로 찍어 놓은 거를 PC로 옮겨 놨는데 이거를 사후에라도 제대로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컨버팅 메뉴를 써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거거든요. 확실히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긴 해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색감이 이게 지금 다 컨버티드 된 게 다 바뀌어 버려서 그런데 이걸 다시 하나 씌워 보고 그러니까 원본들이 다 컨버티드 된 걸로 바뀌어 버렸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원본을 다시 제가 다시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이거를 쓸 때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의 여러 가지 뭐 색조나 밝기들을 내가 수동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한 번 한 번마다 이거를 약간 뭐 파란색 하늘이 있으니까 파란색 색조를 좀 더 주고 화면이 좀 밝으니까 약간 어둡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매번 처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좋은 영상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에다가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수동으로 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매번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HDR을 SDR의 색조로 색감으로 이제 바꿔주는 보통 그런 거를 뭐 디그레이딩 한다라고 또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작업들을 자동화하면 좋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필터해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외만한 편집 프로그램에 영상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다 포함되는 기능인데요. 여기 비디오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러트라는 기능을 넣습니다. LUT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거는 테이블이에요. 색감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이 잘 마련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은 미리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뭐 자기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HDR을 SDR이 적용되는 PC에 불러다가 색감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끔 바꿔주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파일들을 불러다가 쓰면 되는데 요것도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 그 영상 설명해 보면 이쪽에 HLG라고 하는 이거는 HDR의 색감이거든요.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HDR 비디오의 Color Space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709 아까 우리 BT709라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이거는 그 반대고요. 그런 LUT 파일입니다. LUT 파일이에요. 확장자가 큐브로 끝나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봤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인데 이게 필요하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요 위에 있는 거죠. 그 HLG Color Space를 REC709 709 Color Space로 바꾸는 요 LUT 파일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파일을 일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PC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Open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그 파일을 불러와요. 여기서 요거를 선택해서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약간 아까와 다르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느낌이 확 바뀌었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 LUT의 적용을 껐다가 켰다가 다르죠. 요렇게 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죠. 더 간단하고 그래서 이 경우를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어디서 러트 파일을 큐브 확장제로 끝나는 러트 파일을 구하든가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HDR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조금 주저하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HDR로 미리 찍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또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구현이 될 환경에서는 원본을 HDR로 찍어 놓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놓고 지금 당장 편집이 불편하다 하면 이런 형태로라도 변환해서 편집을 하면은 그나마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러트 파일은 꼭 이 영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영상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러트를 지원하는 파일에서 불러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색감을 조정하는 방법이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맥 쓰는 사람들은 뭐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프리미어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 윈도우즈 쓰는 사람들은 파이널 컷 프로가 맥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또 따로 프리미어 같은 걸 써도 되는데 프리미어도 최근에 그런 색감을 조정하는 기능들이 들어갔고 HDR라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다빈치 리졸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최근 버전에서는 이런 색조를 약간 바꾸는 기능들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 샷컷은 어차피 무료로 된 오픈소스 프로그램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면 더 가성비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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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